오늘 다이어터의 한 입은 두부와 버섯을 이용한 요리입니다. 먼저 두부 한 모의 칼집을 내고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주세요. 느타리버섯은 윗동을 자른 후 손으로 잘게 찢어줍니다. 손질한 느타리버섯은 팬에 넣고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아주세요.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느타리버섯은 다이어트의 좋은 재료입니다. 노릇노릇하게 볶아진 버섯은 전자레인지에 익힌 두부 위에 올려줍니다. 더 맛있게 해줄 양념장도 만들어 볼게요. 간장 2스푼, 식초 1스푼, 참기름 1스푼, 다진 대파를 넣고 양념들을 잘 섞어주세요. 이제 양념장을 버섯 위에 올리기만 하면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두부버섯 요리 완성입니다. 고소한 통깨까지 뿌리면 더 맛있어집니다. 두부와 버섯은 맛은 물론이고 포만감이 잘 느껴져 밥 대신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하세요. 매주 살 빠지는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오늘 하루도 다이어트 성공하세요. 항상 편집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강원장 2스푼 양념장 2스푼 2스푼 6스푼 6스푼